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오우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형훈 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은 개인이 양시장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피는 2400선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오전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미 증시에 이어 국내 증시 역시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은 인플레이션 구점 증후는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곡물가락 가격, 원자재 가격 하락을 통해서 각종 지표는 후행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와 관련해서는 아직 노입지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오늘 아랍에미리트의 추가 증산 불가바람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자동차 섹터와 건설 섹터, 금융 섹터 정도가 강세를 보이고 눈에 띄는 모습이나 전반적으로는 숨고르기 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시현하는 모습이나 그린 에너지지 섹터 정도가 강세를 보여주는 오전장이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고점 신호가 조금씩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전망 속에서 이렇게 숨고르기가 나오는 장세라면 또 오늘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경기 우차와 침체에 대한 노이즈가 동시에 작동하는 가운데 시장은 여전히 경계감이 강한 모습입니다. 이들 동안의 반등을 통해서 지수가 2400을 터치한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의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상승으로의 진입이라기보다는 반등장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은 유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6월에 어려움보다는 7월 이후 수급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합률에 따른 수출 관련 대형주와 특히 자동차 업종의 부각은 나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여전히 수출 관련 대형 우량주, 바이오 섹터, 그리고 반도체 소재 섹터에 대한 관심은 유해해 보이며 곡물가 하락에 따른 음식료 섹터 역시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수와 관련해서는 최근 20년 차트를 돌려보면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2200대 중반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대를 제외하면 연봉으로 봤을 때 10년 이동평균선이 2282선인데 이 선을 하회했던 적은 없습니다. 이 세 번을 제외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월봉에서도 60개월의 경우에 일을 이탈해 본 적이 금융위기하고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없는데 그 지지선이 2230선입니다. 혹시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너무 위축되시진 마시고 종목을 고르셔서 오히려 계좌 리밸런싱을 하는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